네, 출발 증시 현황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차영주 소장 연결해서 함께하도록 할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역사적인 날 같이 박수를 치게 되는 영광을 안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가능성은 높아 보이죠. 그렇지만 삼천을 누구와 함께 보게 될까 궁금했는데 소장님이 될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있어 보이네요. 자,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슈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조선주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지난해 이제 연말에 워낙 우리 조선주들 수주 소식이 많이 들려왔었고 주가도 그에 반응을 했었는데 최근에 수주 현황이 어떤지 이거 일단 좀 짚어볼까요? 예, 뭐 지난해 말서부터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견주했죠. 어제도 조선주들의 움직임들 막판까지 치솟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배 두 척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실 텐데요. 지금 왼편에 보이는 것은 삼성중공업의 LNG선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LNG선이라고 한다면 둥근 공 모양의 그런 모양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최근 수주하고 있는 LNG선 같은 경우 이렇게 마치 구축한 모양 화물선 모양 같은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과거에 이제 공처럼 돼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압력을 분산시키기 위했는데 우리나라 높은 기술력을 통해서 이렇게 물량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모양으로 좀 진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배는 현대중공업에서 최근에 완공한 배인데요. 무려 2만 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배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그런 배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이제 수주 실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바싹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전 세계 1위의 수주 실적을 달성하는 기엄을 토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약 19,204만 톤의 화물을 수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가 무려 42%나 수주를 했습니다. 중국이 바싹 우리들을 쫓아오고 있고요. 일본과는 이미 격차를 상당히 많이 벌려놓은 그런 현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부터 7년 동안 중국에 뒤처졌었던 이러한 모습들을 다시 자리매김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선박의 인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수주에서 조금 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상반기에 좀 부진했었습니다. 조선업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인 수주에 나서면서 뭐 우스갯소리로 sns에 그런 얘기를 돌아다녔습니다. 조선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하반기만 일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전체 물량의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약 한 80% 정도를 하반기에 수주하는 그런 기엄을 토하면서 조선업종의 주가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수주를 하게 되면 과거에 최근에 안 그랬지만 과거에는 수주는 많이 해왔는데 속빙강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저가수주를 한 적도 있었는데 수주 규모 또 금액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필요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가수주 문제가 상당히 우리 조선업계를 한동안 곤혹스럽게 했었던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빚 좋은 개살구의 모양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 수주업종이 저가수주를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중우장대 산업이 갖고 있는 한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기준에서 종업원이 대략 한 2만여 명 되는데요. 이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익이 남지 않더라도 물감을 갖고 오는 게 조선업계의 그동안 관행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수주한 것들을 보면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꼭 저가수주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표를 보고 계시다시피 한국과 중국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죠. 그 전표에서 보게 된다면 한국과 중국의 톤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중국을 따돌리는 그러한 수주 실적을 보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저가수주라기보다는 맨 마지막 하단에 보여지다시피 LNG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을 선점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 단순하게 컨테이너 선박 등 그리고 벌크선 등 하청에 따른 이러한 수주가 많았다라고 보여지게 된다라면 한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선박 위주로 수주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규모로 봐도 그렇고 금액으로 봐도 그렇고 일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지난 한 해 됐고 특히 하반기에 수주가 많이 몰려서 최근에 저희 뇌리에 좀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다만 연간으로 보면 목표했던 수주 잔고는 일단 채우지 못했던 걸로 아무래도 코로나가 영향을 줬겠죠. 그렇죠.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어떨지 올해 출발은 어떨지 좀 짚어볼까요? 예. 올해 출발 좋습니다. 한국조선해안 같은 경우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6척을 계약을 했고요. 삼성중공업도 LNG 운반선 1척을 계약을 이미 했습니다. 불과 우리가 지금 시작한 지 6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물론 하반기부터 수주를 해왔던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주 계약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올해 전망은 상당히 밝습니다. 환경규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존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배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가 배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양의 그런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업종들입니다. 우리가 오죽했으면 연료를 쓰는 게 상당히 좀 질이 안 좋은 그런 기름들을 배에다가 쓰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죠. 그동안 배가 바다를 다니면서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많이 글로벌 각국들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 같은 경우 배가 옛날 배다라고 하면 출입을 못할 정도로 환경규제가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도 친환경 에너지로 불리우는 LNG를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나머지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엔진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도 연료를 재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중국이 아무래도 물량 공세를 펼친다 하더라도 기술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거듭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출을 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선업종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서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냐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조선업종이 최근에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업종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요. 우리가 수지업이 갖고 있는 특징과 마찬가지로 배를 선박 수지를 받으면 바로 그 다음날 인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배라는 것이 다 다릅니다. 대서양을 다니는 배, 태평양을 다니는 배, 인도양을 다니는 배 이 배들이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 되는 배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수주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설계가 들어가고 원자재를 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인도하는데 대략 한 2년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LNG 추진 컨테이너선 6척도 2023년도 인도 계약입니다. 약 2년 뒤에 인도를 한다는 그런 계약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위 수주업 같은 경우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는 헤비테일 방식을 사용합니다. 5번에 걸쳐서 대금을 나눠봤는데요. 처음에 4번은 계약금, 선수금에서 10%씩 받다가 배를 인도하면 50%를 받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6척 계약한 것은 2023년도의 재무제표 실적에 대거 반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2018년부터 중국을 따돌리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수주 실적들을 거둬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작년과 올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조선업종의 재무제표가 흑자로 전환이 됐고요.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급속도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수주된 것만 보더라도 2023년까지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올해 또 수주가 늘어나면 2024년, 2025년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해서 부담감을 느끼시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조선업종이 업종 순환매가 돌면서 다소 소외받았을 때 밑에서 저점 매수를 했다가 기다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하시면서 주식을 조금 조금씩 모아가신다면 중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했을 때 직전 고점이 13만 원을 현재 못 뚫고 있는 12만 원 부분까지 와 있고요. 그 다음 고점은 17만 원이고 그 다음 고점은 20만 원입니다. 이런 수준까지 본다면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한국조성혈암 같은 경우 아직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접근이 아직은 용이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치 판매 수수료 0원 그 다음 고점은 20만 원입니다. 그 다음 고점은 2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